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열다섯 번째 알지 못하는 줄 알면 견성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물었다 어떤 방편을 써야 한 생각 기틀을 돌려 자기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답한다 다만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인가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째서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읽지 않은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다시 보려는 마음이 없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있겠는가 자신의 신령스러운 아음도 역시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는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니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단지 불의 시즉 견성에서 아주 유명한 그 구절입니다 어떤 방편을 쓰면 내가 한 생각 탁 돌이켜서 회광반조 해서 내 마음의 성품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질문을 하죠 우리가 우리들이 가장 궁금한 질문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어떤 방편을 써야 내가 한 생각 탁 돌이켜서 내 성품을 탁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랬더니 이제 이렇게 답을 하죠 다만 다만 너의 그 마음일 뿐인데 무슨 방편을 또다시 쓴다는 말이냐 서울에서 내가 서울을 가려면 어떤 방편을 써야 되겠습니까? 이미 너가 서울에 있는데 히말라야 정상에 도착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에 가면 되겠습니까? 하고 어떤 방편을 쓰면 되겠습니까? 할 때 너가 바로 정상에 있는데 너가 있는 곳이 바로 정상인데 너가 바로 부처인데 어떻게 거기 가는 방법을 또다시 찾고자 하느냐 바로 그대 자신의 마음일 뿐인데 다시 무슨 방편을 쓴다는 말이냐 눈을 가지고 눈을 찾는다 말을 타고 말을 찾는다 서울에서 서울을 찾는다 이런 방편들이 이런 말들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이미 그대 마음일 뿐인데 다시 방편을 찾으려면 어긋난다는 것이죠 만약 방편을 써서 다시 알려고 한다면 그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자신의 눈이 보이지 않는다고 자기 눈이 없다고 하면서 다시 눈을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이미 자신의 눈인데 어찌 다시 보려고 하는가 만약 잃지 않은 줄 알면 그것이 곧 눈을 보는 것이다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쓰죠 보통 우리가 세상을 파악하는 방법은 둘로 나누어서 분별을 해서 실제 둘로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둘로 나누어 놓고 이것과 저것을 비교해서 구별하는 능력 이것만을 우리는 알고 살아왔죠 똑같은 크기가 좀 다른 크기가 있을 때 두 개를 비교해야 어느 건 크고 어느 건 작은지가 우리는 분별이 된단 말이죠 확인이 된다 노래를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인물이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이렇게 분별을 해야지 우리는 알잖아요 그게 우리가 아는 방식이었단 말이죠 둘로 나누어 놓고 그걸 두 개를 비교해서 아는 방법 그걸 분별심이라고 한다고 했고요 그런데 그 분별이 정확한가 말이죠 분별은 정확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죠 노래를 A가 잘하느냐 B가 잘하느냐 나는 B가 좋은데 저 사람은 A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인물이 잘났느냐 못났느냐 어떤 사람은 A가 더 잘났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B가 더 잘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누가 더 능력 있느냐 이것도 자신이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절대적인 어떤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런 개념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기 개념을 가지고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자기 살아오면서 익혀왔던 어떤 인식의 틀 그 색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니까 내 기준에는 이게 옳고 저게 틀린 것처럼 보일 뿐이죠 다른 사람 기준에는 다르게 나와 정반대로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분별의 눈으로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다 가장 큰 분별이 바로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오온 12초 18개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저것을 본다라는 내 눈이 저 대상을 본다라는 분별입니다 내 귀가 저 소리를 듣는다라는 분별 보니까 여기는 보는 내가 있고 저 바깥에는 보는 저것이 있구나 이렇게 둘로 나눈단 말이죠 사실은 그렇게 둘로 나뉠 수가 없는 거고 이것이 있어야 저것이 있다라는 연기법에 따라서 보는 나와 보이는 것이 서로 인연화합해야지만 상의 상관적으로 인연화합했을 때만 임시적으로 본다라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또 그에 따라서 보는 의식이 생긴단 말이죠 인연 따라 생기는 것인데 우리는 보는 쪽을 나라고 하고 보이는 대상을 바깥이라고 하고 거기서 일어난 인식을 실제 그것에 대한 판단이라고 믿는단 말이죠 그러므로서 12초와 18개라는 분별이 생겨나기 시작한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둘로 나누어서 보는 내가 보이는 것을 본다라는 방식으로만 세상을 보아왔다 보니까 하나가 하나를 보는 것은 할 줄 모르는 거죠 분별의 세계에서는 여기서 말하듯이 눈이 눈을 볼 수가 없습니다 눈이 눈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은 눈은 대상화에서 바깥에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보죠 그런데 눈을 보려면 하나가 하나를 확인하려면 자기가 자기를 깨달으려면 그러면 대상화에서 보는 것 같은 그런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여기 내 눈이 있고 여기 바깥에 대상이 있구나 이 눈은 어디 있지 여기 죽비가 있는 것처럼 내 눈은 도대체 어디 있을까 하고 눈도 이 죽비를 찾듯이 막 찾아 나가서는 세상 온 천지를 다 뒤지더라도 내 눈을 결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가도 내 눈은 없으니까 세상 천지를 다 돌아다녀도 내 눈을 발견할 곳은 없어요 이 눈을 가지고 다른 건 다 볼 수 있는데 다른 건 왜 볼 수 있을까요? 대상화 시켜서 둘로 나누니까 나누니까 그렇게 나눠놓고 인식하는 거죠 분별해서 인식하니까 그러니까 분별의 방식으로는 내 눈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즉 눈이 눈을 보는 것은 분별의 방식이 아닌 것이죠 분별 이전 둘로 나뉘기 이전 하나가 하나를 자기가 자기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것처럼 눈을 가지고 눈을 찾으면서 자기 눈은 없다고 하면서 내 눈이 어디 있을까 하고 보려고 하는 것과 같다 그런데 다만 잃지 않은 줄을 알면 그것이고 눈을 보는 것이다 즉 우리가 바깥에 어떤 이 죽비를 보고 죽비를 본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아 여기 눈이 있구나 라는 걸 그냥 깨달을 뿐이지 그냥 확인할 뿐이지 이 사실에 딱 개합할 뿐이지 이 죽비를 보듯이 내 눈을 바깥을 향해서 쫓아다니면서 둘로 나누는 상태에서 눈을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눈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분별의 방식으로는 볼 수 없다 어떤 게 분별의 방식이 아닌 것이냐 대상화시켜서 거기에서 내 눈을 찾으려고 해서는 그 눈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선에서는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자기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사람이 자꾸 바깥으로만 쫓아다니면 되겠느냐 바깥으로 찾아다니던 깨달음이 어디 있을까 도가 어디 있을까 하고 바깥으로만 찾아다니는 눈을 돌이켜서 회강반조 하게 되면 회강반조 이러니까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얘기인 것 같고 회강반조 하기 위한 엄청난 수행이 동반되어야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우리의 편견입니다 눈이 눈을 보는 것과 같아서 눈이 다른 모든 것들을 보는 걸 통해서 무엇을 봐도 상관없죠 죽비를 보고서도 내 눈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 죽비를 보는 걸 통해 아 여기 눈이 있구나 보고 있는 이 보는 눈이 있구나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눈을 보는 거예요 그게 눈을 보고 눈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죽비를 통해서만 눈을 확인할 수 있느냐 눈을 어떻게 하면 확인할 수 있느냐 이걸 통해서 눈을 확인할 수 있죠 예평지를 통해서도 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를 통해서도 눈을 확인할 수 있다 떨앞에 잣나무를 통해서도 눈을 확인할 수 있죠 뭐를 통해서도 눈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바깥에 대상화시켜서 바깥에 무언가를 찾아 나서든 그 마음을 탁 돌이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놈이 확인되는 그 순간을 바로 견성이라고 한단 말이죠 이거를 오랜 습 때문에 오랜 습관 때문에 우리가 늘 바깥을 향해서 둘로 쪼개놓고 내가 저것을 본다 내가 저것을 안다 모른다 이런 방식으로 습관이 그렇게 돼있단 말이죠 중쟁의 습관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습관이 돼있다 보니까 이 너무나도 당연한 이 너무나도 단순한 아무것도 아닌 이 얘기에 대해서 너무 쉬워서 어렵게 느끼는 거죠 너무 쉬워서 이게 정말 너무 어려운 일이라서 어렵게 느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너무너무 쉬워서 어렵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불교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오히려 회광반조에서 눈이 눈을 확인하는 단순한 이 견성이라는 것을 어렵다라고 느끼는 거예요 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으니까 약은 참선을 해서 한 10년, 20년 화도 들고 앉아야만 깨달을 수 있어 연불도 뭐 그냥 30분, 1시간 해서는 안돼 막 수십 년 연불만 하든지 기도를 열심히 하든지 저를 막 수만 배를 몇 년을 하든지 명상을 깊이 해서 오만, 오만 가지 산매를 체험하고 그런 어떤 끊임없는 수행 끝에 이 자리를 확인할 수 있어 이렇게 이제 우리는 배워왔다 보니까 그렇게 깨닫는 것은 이 선에서는 이 깨달음에서는 불교에서는 그렇게 깨닫는 것을 얘기한 적이 없단 말이죠 방편 이후에 방편에 치우치던 시대에 만들어진 방편의 속성입니다 죽자 살자 죽도록 수행 잘하는 사람만 깨닫는다 하는 얘기는 그런다고 해서 깨닫지 못하느냐 하는 건 아니죠 공부를 쉽게 말해 안 해도 깨닫는다면 공부하면 더 잘 깨닫겠죠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 깨닫는다? 아니죠 수행을 해야 깨닫는다? 어떻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수행한 사람이고 안 한 사람이고 상관없이 자기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하고자 하는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느냐 이 간절함 하나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간절함 하나에 목매고 그냥 끈질기게 끈질기게 그게 정진바람이래 정진바람이 그리고 이 간절함이라는 게 간절한 마음 이게 이제 안욕따라 삼맥삼불이죠 발심 발보리심 내가 이 자리를 확인 이 최상의 깨달음의 자리를 반드시 확인해 버리라라는 막 간절함 그런 것들이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열심히 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다 간절함은 열심히 하게 되겠지만 물론 핀틀 안 맞은 상태에서 열심히만 하면 요즘에 회사에서도 그러잖아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해야 돼 그 열심히만 하면 사람 열심히만 하는 사람은 정말 윗사람이 보기에 참 답답한 거죠 미치겠는 거죠 진짜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성과가 안 나니까 그거 똑같단 말이죠 우리 불교계에서 그동안 수행이 왔던 것이 내가 만약에 아무리 10년 20년 30년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도 죽자 살자 죽도록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부가 안 된다 한다면 뭔가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쓸데없는 힘의 낭비를 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바른 어떤 불지견이라는 정견이라는 바른 안목을 갖추고 공부를 하고 있느냐 그래서 옛날에 이제 선에서도 선에서의 편견이 그거였죠 그냥 무조건 안기만 하면 돼 이게 선에서의 편견이었어요 그냥 무조건 안기만 하면 돼 이랬다가 많은 또 어른 스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 선과 교를 이렇게 아울르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무작정 안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다 올바른 안목 경전에 대한 안목 부처님 말씀에 대한 안목을 갖추고 그리고 공부를 해야 한다 그래야만 공부가 제대로 간다 이렇게 얘기됐단 말이죠 그래서 실천과 어떤 교학 이것이 잘 맞아야 공부가 된다는 거죠 여기 말한 것처럼 다른 모든 것들을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사실을 통해서 아 내가 지금 눈이 있구나 눈이 눈을 보진 못했지만 다른 모든 것들을 보는 걸 통해서 아 내가 눈이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면 확인했으면 눈을 찾을까요 그때부터는 그전에 눈을 찾아 나섰는데 이걸 찾는 것처럼 눈을 찾을 줄 알고 찾아 나서는 동안은 죽을 때까지 눈을 찾아 나서야 돼요 근데 계속 찾아 나서다가 죽을 때까지 찾아 나서다가 문득 내가 뭘 한 거지 그냥 보고 있다라는 이 사실을 가지고 지금 여기 눈이 있는 게 그냥 확인되는 거 아닌가 하고 확인하고 나면 그 사람은 눈을 찾아 나설까요 눈을 찾아 안 나서요 눈을 찾아 나설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눈을 실제 자기 눈을 봤을까요 본 건 아니에요 몰라요 눈을 자기 눈이 어떤지 모른단 말이에요 모른다는 게 확실해요 그럼에도 분명한 거예요 이걸 통해서 죽비를 통해서 내 눈을 눈이 있다라는 사실을 확연히 알았지만 아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분별의 방식으로 알았느냐 보았느냐 물어본다면 알지도 않았고 보지도 못했단 말이죠 그런 방식 분별 이전의 방식으로 알고 확인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눈을 확인한다면 어찌 보이지 않는다는 생각이 다시 있겠느냐 눈을 찾는다는 생각을 다시 가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내가 찾고 찾던 불성을 찾고 나서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더 이상 찾지 않게 된단 말이죠 이걸 알고 나서 야 내가 알아야지 불성이 뭔지를 알아야지 알아야지 봐야지 봐야지 하고 있다가 그걸 아하 알았다 하고 끝나는 공부가 아니라 모를 뿐이라는 사실이 확연해진단 말이죠 눈이 다른 걸 통해 눈이 있음을 확인했으면 됐지 그 진짜 눈을 본 거냐 분별의 눈으로 봤을 땐 본 것도 아니고 안 것도 아니란 말이죠 모를 뿐이다 그러나 더 이상 눈을 찾지 않는다 불성을 확인했느냐 불성 그런 거 모른다 그러나 더 이상 불성을 찾지 않는다 이것을 통해서 불성이 확인되니까 보는 걸 통해 불성이 확인되고 듣는 걸 통해 불성이 확인되고 이렇게 이렇게 불성이 생생하게 살아있음이 확인되니까 보는 걸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이 살아있음이 경험되잖아요 듣는 걸 통해 듣고 있다라는 듣고 분별하는 두 번째 자리에 떨어진 분별의 암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너무나도 단순한 봄 들음 이것이 경험되고 있는 이걸 통해 이 자성이 살아 숨쉬고 있구나 늘 이렇게 작동하고 있고 활동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지 그러면 더 이상 자성을 찾으려 하지 않죠 알려고 하는 마음이 사라지죠 그러나 아느냐 몰라요 모를 뿐입니다 불성 아느냐 모른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의 신령스러운 아음도 역시 이와 같아서 이미 자신의 마음인데 어찌 다시 알려고 하겠는가 만약 알고자 한다면 곧 알지 못할 것이니 알고자 하면 내가 알아야지 불성이 뭔지를 알아야지 하고 바깥으로 아는 방식을 통해서 내가 알아야지 하고 쫓아나가면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니 눈을 찾으려고 바깥으로 찾아서 내 눈을 바깥에서 확인하려고 하면 그 눈은 못 봐요 결코 알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다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아 내가 이 눈을 진짜로 내가 볼 수 있거나 알 수 있는 게 아니구나 그냥 이걸 통해 내가 눈이 확인되는 것일 뿐이구나 하고 회광반주에서 탁 계약해버리면 그렇게 알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 그것이 바로 견성이다 단지 불회면 시직 견성이다 그랬더니 이제 16번인데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 일을 다 마친 대장부라는 16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물었다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듣는 즉시 쉽게 알겠지만 중하근기의 사람은 의욕이 없지 않을 것이니 다시 방편을 설하여 미혹한 이들을 깨닫도록 해주십시오 답한다 이제 근기가 뛰어난 사람은 스님 그런 말 듣고 다 알겠지만 저는 중근기인지 하근기인지 영 모르겠으니 좀 더 쉬운 방편을 설해서 저를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이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저를 좀 미혹한 저를 깨닫도록 알도록 좀 해주세요 했더니 돈은 알고 모르는데 속하지 않는다 안다 안다 이러면 아는 내가 있고 아는 것이 있어야 돌로 나눠져야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다 해도 어긋나고 모른다 해도 어긋나죠 깨달았다 해도 어긋나고 깨닫지 못했다 해도 어긋나죠 깨달았다 내가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방편으로 그렇게 얘기했다면 어쩔 수 없는데 내가 깨달았다라고 스스로 깨달았다고 정말 이렇게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깨달음이 아무리 대단하고 엄청난 체험을 동반하고 하는 깨달음이라 할지라도 그건 전혀 깨달음이 아니죠 깨달은 자가 있잖아요 깨달은 내가 깨달은 내가 본래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인데 깨달은 내가 있어서 내가 깨닫는다 내가 뭐 깨달았다 하는 게 있다면 그것을 깨달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대는 깨닫기를 기다리는 미혹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게 바로 미혹한 마음이다 그 마음을 버리고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 이 마음을 여기서 버리라고 했어요 이게 이제 우리 분별이 이해되는 말을 써서 이해시키는 공부를 하면 공부가 잘 되는 것 같거든요 우리 생각에는 잘 되는 것 같은데 딱 하나 이 공부만은 분별이 머리가 잘 이해되는 공부를 계속 밀고 나가면 공부 못합니다 세상 공부는 잘할 수 있지만 이 공부 하나만은 머리가 이해되는 공부를 하면 안 된다 머리가 이해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야 돼요 몰라야 된다는 뭐냐면 꽉 막혀야 돼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야 돼요 법문을 듣고 아 알았다 내가 내가 감 잡았다 이렇게 해나가면 되겠네 이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되겠네 이런 어떤 게 딱 있으면 안 된다 그게 있다면 이제 이런 거죠 난 진짜 모르겠다 도대체 감도 못 잡겠다 그런데 어쨌든 내가 확실한 방법 아닌 방법은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법문에 귀 기울이고 들어야 되겠다 그거 말고는 모르겠다 도대체 방법도 모르겠고 저 한번 얘기할 법문 몇 번 들어보니 방법을 명확하게 가르쳐 줄 것 같지도 않고 막 절망을 해야 돼요 절망을 해서 야 내가 듣다가 내가 확 이해되어가지고 내가 깨달을 수는 없는구나 이렇게 그리고 모든 법문은 이렇게 되도록 이끌어줍니다 그래서 여기서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을 미혹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버리라고 했어요 그 마음을 버리고 내 법문을 들어라 이랬어요 그런데 또 선생님들 법문을 들어보면 내가 깨닫고자 하는 간절한 발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라는 간절한 발심을 가져야 됩니까 아니면 간절한 마음을 버리고 들어야 됩니까 어느 게 맞을까요 어느 게 맞다라고 정해서 둘 중에 한 길로 가면 그건 틀린 길이다 이 소리예요 그건 중도의 길이 아니다 그건 분별이 좋아하는 길이다 아 내가 발심만 하면 되는구나 발심만 해서 가야지 그것도 아니다 발심만 했지만 그것 또한 놓아라 그것만이 맞는 길이다 이것도 또 아니다 그래서 하되 함이 없이 해라라는 말을 하죠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자리를 확인해야 되겠다 이 공부를 내가 해야 되겠다 하는 간절한 발심을 하되 그 마음도 내려나라 마음을 발심을 해라 간절한 마음을 가져라 그러나 그 마음도 내려놔야 된다 아 그러면 처음에는 발심을 했다가 나중에 내려놓나요 처음에는 발심을 했다가 밀어붙여 보다가 거기서 이것도 안 됐을 때 탁 넣는 건가요 그게 맞다라고 할 수도 없고 또 그게 틀렸다라고 할 수도 없다 그렇게 자꾸 정리를 해서 그럼 뭐가 먼저고 뭐가 훌까요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안 된다 정리하면 안심이 되고 안주가 되잖아요 그 법문에 그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고 이렇게 공부하면 되는구나 하고 안주할 수 있고 안심할 수 있어서 거기 기댈 수 있는 건 진짜 법문이 아니에요 분별이 좋아하는 법문이죠 분별이 익숙해지는 분별은 뭐 하나 딱 떨어진 결론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법문 들어보세요 딱 떨어지는 결론이 있습니까 아니 이 결론에 가려면 딱 이것만 하면 돼 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법문은 이 기도법, 이 수행법 하나를 알려주고 그것만 주구장창 하면 끝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주 안 좋은 법문이거나 안 좋다기보다는 그렇게 처음에는 그렇게 방편을 쓸 수는 있지만 훌륭한 선지식이라면 그 방편을 썼다가 스스로 그 방편을 또 깨뜨리죠 이번 법문에서는 썼다가 다음 법문에서는 깨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일반 분별을 가지고 사는 일반 중생들 생각에서는 희놈의 스님들의 그분들 표현에 의하면 저한테도 그래요 이 중놈의 표현이 도대체 뭐 어쩌자는 거냐 도대체 저게 말이냐 방구냐 이래 생각한단 말이에요 정말 이 불교가 이 공부가 분별의 공부가 아니라 이런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이해를 못해요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이 얘기를 들으면 하라랬다 하지 말라랬다 하니까 쥐도 왔다 갔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법문하는 스님들이 자기도 왔다 갔다 한다 어느 날 일어라 했다가 어느 날 그러지 말라랬다가 쥐도 모르니까 저러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공부는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것만 하면 된다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니까요 이거 해라 하고 가르쳤다가 그거 어느 정도 하는 것 같으면 딱 깨뜨려야 돼요 그걸 거기서 내가 딱 안주하고 가든 거에 내가 허탈하게 탁 깨지는 순간을 맞도록 자꾸 해줘야 돼요 이거 다 했다가 그거 아니다 라고 반드시 해줘야 돼요 이 파 자재라고 불러요 이거예요 세울 입 깨뜨릴 파 세웠다가 깨뜨리는 것을 자제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방편을 세웠다가 깨뜨릴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제가 방편을 쓰는 사람들이나 방편을 쓰는 스님들이나 방편 수행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때로는 나쁘다고 얘기하지만 깨야 될 때는 강력하게 아니다 그건 사 뗀 거다 이렇게까지도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또 다른 본문에서는 기도도 하고 수행도 하고 열심히 해라 이렇게도 한단 말이에요 왜? 세웠다가 깨뜨렸다를 자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즉 모든 수행법이 어떤 수행법만 어떤 사람에게 적절하게 맞을 그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수행법이란 없습니다 심지어 제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공부 이야기를 들어보잖아요 정말 제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뭐랄까 저도 그렇지 그렇지 싶으면서 뭐랄까 본문할 때도 좀 겸손해진달까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는 옳고 그른 것 정법과 사법 바른 공부와 바르지 않은 공부에 대한 제 스스로도 옳고 그른 게 좀 컸죠 강력하게 있었다 보니까 잘못된 거는 막 그건 아주 잘못된 거다 이게 옳은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옛날 같으면 근데 제가 공부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다 보니까요 정말 하나의 방편이 어떤 사람에게는 큰 도움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될 수도 있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반대로 이건 분명히 좋은 방편이 아닌데 어찌 보면 심지어는 조금 사탠 방편이기 쉬운데 혹은 너무 기복적인 방편이기 쉬운데 그 방편이 그 사람에게 큰 효과를 발휘하는 때가 있더란 말이죠 심지어는 외도의 수행을 하다가 공부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다만 외도의 수행을 하다가 공부된 사람은 그 이후 본인이 봐도 이상한 거예요 본인이 이 자리를 확인하고 나니까 이게 외도였구나라는 걸 스스로 깨달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임, 그 이후의 공부에서는 바른법을 찾아오죠 그러니까 다른 공부하다가 거기서 문득 어떤 체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이후가 자꾸 더 혼란스러운 거래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이 공부를 찾아오는 심지어 타종결 공부하다가 이 정도 찾아오거나 다른 사상 공부하다가 오거나 다른 이상한 명상단체에서 내가 봐도 이상한 사퇴 걸 공부를 했는데 대부분 거기서 공부하는 사람들의 한 90% 이상이 다 99%가 다 사퇴 쪽으로 가는데 그 사람은 희한하게 거기서 공부가 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다시 이 공부를 찾아서 다시 안착이 된 이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뭐랄까 사이비 내지는 사퇴 공부를 하는 공부처도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옛날 같으면 사이비는 아주 나쁘다고 얘기했겠죠 근데 오늘 또 한 번 깨는 이유는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해요 공부하다 보면 간절한 마음은 있는데 이게 내가 여기서 공부를 제대로 이끌어줄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다 보면 또 이제 여기저기 끼웃끼웃 한단 말이에요 저도 옛날에 한때 이 공부 저 공부 많이 여기저기 끼웃거려봤다 했잖아요 지금 돌이켜 보면 그게 저에게 공부가 돼서 도움이 됐어요 또 지금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할 때 큰 도움이 돼요 왜? 뭐 어느 수행단체에서 공부했는지 듣기만 해도 대부분 다 하니까 제가 못 돌아온 공부단체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떻게 지금 치유쳐 있겠구나라는 것도 대충 감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이 잘 됐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그런 데서 이제 좀 사태계 사태인 짓을 시키거나 사태인 일을 하거나 사태계 이렇게 돈을 너무 과하게 요구하거나 이런 식의 너무 잘못된 사이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런 가감히 쳐내야 되는데 약간 애매한 애매한 공부처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무조건 그게 무조건 사태다고만 얘기할 수 있느냐 어떤 사람은 그곳에서 공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냥 기복 불교만 열심히 열심히 하다가 기도만 열심히 하다가 그냥 이 자리를 확인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나는 왜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연볼만 하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니까 방편은 천편일률적으로 어떤 방편이 효과적이고 어떤 방편은 그렇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중도의 안목 어떤 방편에도 과도하게 치우치지 않고 그것이 방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자각한 채로 그 방편을 임시로 쓰는 거죠 임시로 썼다 버리는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깨닫기를 기다리는 미혹한 마음을 버리고 나의 말을 잘 들어라 그러니까 깨닫기를 기다리는 마음이 아예 없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너무 막 강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너무 강한 사람에게는 그 마음을 비워라 하고 없는 사람에게는 깨달음에 대한 간절한 발심이 첫 번째가 돼야 된다 그게 없으면 공부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 방편을 내려놓고 깨달아야지 깨닫지 못하면 어쩌지 하는 이런 마음도 내려놓고 모든 마음을 비우고 내려놓고 모든 미혹한 마음 망념 이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그냥 이 말을 잘 듣기만 해봐라 법문을 잘 듣기만 해봐라 그냥 모든 법은 법이라는 건 존재 모든 것들 이 소리 내가 이것저것 할 수 있는 모든 것 정신적 물질적인 모든 것 생각 감정을 포함해서 물질 우주 자연 빌딩 내 소유물 모든 것 이게 법이에요 모든 법은 즉 내가 있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다 실체인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므로 망념은 본래 고요하고 티끌 같은 경계는 모두 공하다 망념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 이건 전부 다 본래 고요하다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본래 고요하다 본래 있는 게 아니다 뭐가 망념일까요? 일어나는 모든 생각들이 전부 다 망념입니다 어제 어제 아주 기쁜 일이 있었다 아주 즐거운 일이 있었다 너무나도 행복한 일이 있었다 그 망념입니다 1년 전에 10년 전에 나에게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었다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막 스트레스 받고 너무 괴롭다 그 망념입니다 내일이나 모레나 언젠가 내 인생에 행복한 일이 오지 않을까 그것도 망념입니다 그것도 망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뭐를 타고 오셨어요? 지하철을 타고 왔다 그런 일이 있나요? 지금 실제로 여실하게 여실지연 여실하게 보면 진짜만 상대한다면 생각은 상대하지 말고 허상은 상대하지 말고 진짜만 상대한다면 진짜만 상대한다면 조금 전에 지하철 타고 오던 그 내가 있습니까? 그건 망념일 뿐이죠 조금 전에 여기서 신발을 벗고 이렇게 걸어들어오던 그 내가 있나요? 그건 망념일 뿐이에요 생각일 뿐이에요 진짜만 상대한다면 근데 우리는 진짜 상대를 안 해요 가짜만을 상대해왔어요 허상만을 꿈과 같고 여기 허깨비와 같은 망념을 진짜라고 여기면서 무슨 소리야 내가 아까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밥 먹고 여기까지 차를 타고 왔는데 그게 왜 허상이야? 그게 망념이야? 난 진짜 있었던 일인데 이렇게 망상을 부린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체험적으로 아는 거잖아요 확실한 거잖아요 체험적으로 그게 있어요 진짜 지금 어제가 진짜 있습니까? 내 나이가 진짜 있습니까? 내가 떠올릴 때만 생각을 작동할 때만 내가 몇 살이야 이게 있잖아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가 정말 진실만을 상대한다면 진짜 있어요 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생각을 일으킬 때 그때 있어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이다 내가 아프다 안 아프다 심지어 나다 하는 거 그거 다 생각이에요 나다 하는 거 자체가 생각이에요 내가 태어났다 몇 년을 살았다 다 생각이에요 내가 죽는다 내가 늙고 병들고 죽는다 이거 다 생각이에요 12연기는 전부 다 소멸해야 될 것들이죠 사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를 탐구해서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런데 집성제라는 것은 괴로움의 원인이 집적되어 있다 쌓여 있다 쌓여 있다 모여 있다 이 소리거든요 12가지가 12연기 순간 욕관이 사성제의 집성제 멸성제거든요 그러면 12연기의 모든 단계가 다 허상인 줄 알아서 소멸시켜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늙고 생로병사 늙고 병들고 죽는 것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것 다 멸해야 될 거거든요 12연기를 멸해야 될 거예요 오 그럼 난 지금 살아있는데 나를 멸해야 되나? 칼로 날 죽여야지 12연기 실천하는 건가? 아니죠 나도 망상이에요 내가 늙는다 병된다 내가 죽는다 내가 살았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 이거 다 허상이에요 그런데 이 허상을 왜 나라고 여기며 우리는 살고 있느냐 어릴 적부터 내가 경험해온 삶을 기억으로 취해가지고 기억으로 쥔단 말이에요 제가 이 말씀 늘 드리죠 이렇게 죽비를 한 번 딱 친다 그럼 죽빛이는 이 소리가 방금 전에 지나갔어요 왔다가 갔어요 여러분 아까 지하철 타고 올 때 얼마나 많은 소리들이 들렸겠어요 주변 사람들이 막 재자재자 떠드는 소리들이 들렸겠어요 그 소리 지금 있습니까? 명명백백하게 없죠 어쩌면 그때도 없었을 거예요 내가 딴 생각하느라고 그 생각을 못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그 소리는 명백하게 있었죠 명백하게 있었는데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 소리가 나를 괴롭힙니까? 안 괴롭혀요 옆에서 핸드폰 하던 분이 자기 가족분과 막 싸우는 소리를 들었어요 네가 그래 잘났냐? 못난 게 말이지 막 욕을 했는데 내가 혹시나 그 소리를 스쳐 지나갔으면 나에게 아무런 흔적을 안 남겨요 그런데 내가 오해를 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욕했나? 이렇게 오해를 하면 이미 지나간 그 소리가 지금까지 나를 괴롭게 만들겠죠 이것과 똑같이 지나간 모든 말은 흔적 없이 인연따라 생겨나고 인연따라 사라지고 끝 이게 인연법의 실체예요 허상이에요 진실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생기고 사라지고 끝 뭐만 안 하면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내가 붙잡지만 않으면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이 욕하는 말을 나한테 한 거 아니야 하고 망상을 일으켜서 그 소리를 붙잡았다 10년 전에 나를 욕한 그 사람의 그 말을 붙잡았다 어제 있었던 아주 좋았던 행복했던 그 순간을 붙잡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면서 경험했던 모든 경험, 경험들 그걸 다 붙잡고 있어요 어릴 때 내가 건강했던 예뻤던 그 몸 그 사진을 보면서 그걸 또 기억으로 다 집착하고 있어요 몸을 내 살아왔던 몸뚱이들을 다 내 몸이라고 기억으로 집착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게 실체거든요 느낌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사람에서 엄청 많았어요 행복했던 감정 막 아주 소스라치게 기분 나빴던 감정 어마어마하게 감정이 많은데 그 감정들이 쌓아 있는 걸 가지고 내 느낌이라고 내가 축적하고 집적시킨단 말이에요 나로 나로 기억으로 붙잡아서 내 거로 이렇게 딱 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가 많이 쥐어지겠어요 이렇게 그냥 왔다 가는 소리는 내가 쥐 필요가 없어요 내가 집착하거나 거부하지 않으니까 취사간택을 강하게 하는 거 세게 하는 거 과하게 취하려고 하다거나 좋아서 과하게 집착하려고 하거나 싫어서 과하게 밀쳐내려고 하는 것 그런 것들 위주로 내가 취한단 말이에요 뭐를 취해요 내 몸뚱이를 취하고요 느낌 감정을 취하고요 생각을 취해요 내가 있었던 온갖 생각들 사상 철학 이 모든 걸 취합니다 의지 의지작용 바람 욕구 행동했던 모든 것들을 취하고요 의식 분별한 모든 것들을 취해요 이걸 취해가지고 내가 쌓아놔요 이 다섯 가지를 취해서 쌓아놓는단 말 그리고 이걸 나라고 느끼는 거예요 이게 오온입니다 이걸 나라고 느낄 때 오취온이라고 한다랬어요 다섯 가지를 취해서 쌓아놓은 거 이게 오취온이고 사고팔고라는 불교의 대표적인 괴로움 가운데 가장 큰 대표적인 여덟 가지 괴로움을 모두 다 포섭하는 괴로움이 오음성고라랬어요 이 오온이라는 것을 쌓아놓은 것이 치성해가지고 이걸 진짜 나라고 확고부동하게 믿으면서 이걸 진짜 실제화시키는 마음 그게 오음성고예요 이 오온을 거짓 나를 진짜 나라고 착각하는가 어떤 식으로 집착하고 쌓아놓고 오온을 나라고 동일시 할까요 생각으로 기억으로 수많은 과거에 있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그 허상인데 그 기억은 완벽한 허상이에요 실제만 상대하면 진짜만 진짜 팩트만 본다면 없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지나간 과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일어나는 기억만 있죠 기억으로 축적돼서 왜냐하면 이게 기억으로 축적된 것인 게 허상인 게 만약에 실제면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모든 게 똑같은 비중으로 똑같이 기억돼야죠 이 소리도 야 이 바보 같은 녀석아 라고 하는 욕처럼 똑같이 기억돼야죠 그런데 이 소리는 그냥 지나가고 어떤 소리는 지나가고 어떤 소리는 내가 취한단 말이에요 사람에 따라 취하는 게 또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말은 취하고 저 말은 안 취하는데 저 사람은 또 저 말은 취하고 이 말은 안 취하고 똑같은 괴로운 상황을 겪었는데 어떤 사람은 트라우마가 엄청 남고 어떤 사람은 거의 트라우마가 남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뭐겠어요 그게 실상이 아니라 자기가 취한 거라는 거죠 자기가 실상화 시키는 작업을 내가 한 거죠 내가 그러니까 세상은 실제가 하지 않아요 내가 그것을 나로 취하고 세계로 취한 거예요 이렇게 오온만 취해서 오치온으로만 취하는 게 아니라 나만 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유식 불교에 보면 내 마음 식이라는 것을 견분과 상분 이렇게 나눠요 즉 보는 보는 측면에 나와 보이는 측면에 나 이 두 가지를 견분이 상분을 보는 거지 즉 내가 세상을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세상이란 이미지를 내 안에 취해서 본단 말이에요 나라고 취해진 이미지가 세상이라고 취해진 이미지를 보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본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실제 내가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라고 취해진 이 거짓 이미지가 남들이 나한테 남들이 욕설이라고 이미지 지어진 그 욕을 듣고 내가 기분 나쁜 마음을 확 일으키는 거예요 똑같은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이 어떤 사람은 욕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욕이 안 될 수 있죠 그 욕으로 들은 거예요 그럼 실제 그 욕이 나를 괴롭힌 게 아니라 내가 욕이라고 이미지를 내 안에서 온갖 취해진 그런 업장이라 그래요 온갖 취해진 것들이 관념화되어 가지고 그걸로 걸러서 이걸 들은 거죠 그러니까 이 허망한 나라는 가짜 이미지가 그 소리라는 이미지를 나쁜 소리 욕설이라고 취해서 내가 괴로워해요 그러니까 내가 나 때문에 괴로워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없어요 세상에 실제는 없습니다 내가 세상에 실제화시키는 작업을 내가 하고 있어요 세상은 실제하지 않아요 나도 실제하지 않고 그런데 우리는 미혹하다 보니까 저 사람이 나를 괴롭혔어 돈이 없어지니까 나는 괴로워졌어 거짓말입니다 돈이 없으면 괴로워지나요 돈을 날리면 1억 2억을 날리면 괴로워질까요 아닙니다 그게 실상이면 돈을 1억 날리면 모든 사람이 1억 날린 사람은 똑같이 괴로워해야 될걸요 아마 그런데 얼마 전에 연예인이 그런 게 있대요 결혼한 남자가 나중에 보니까 약간 사기꾼 같았다는 거죠 이 남자랑 너무 싫어서 너무 미워서 헤어지고 싶어가지고 막 헤어지려고 했는데 이혼을 안 해주니까 막 고생고생해가지고 몇 년 고생해서 겨우 헤어졌대요 겨우 헤어졌는데 그 잠깐 결혼해 살았던 그 사람이 사기친 것 때문에 10억의 빚을 가까이 빚을 안고 이혼했다 그런데 기쁘다 왜 이혼에 성공했으니까 저놈이 이제 안 보고 살아도 되니까 돈이야 뭐 까질까 갚으면 되는 거고 하나하나 어쨌든 죽을 때까지라도 갚아가면 되는 거고 난 어쨌든 저 사람과 헤어졌으니 난 이제 다행이다 너무 당황스럽지 않나요 10억을 날렸어요 10억을 빚이 생겼어요 그런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는 다행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10억이 아니라 천만 원만 날려도 죽을 것 같이 괴로울 수도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내가 백만 원을 빌려주고 그 사람이 기분 나쁘게 띵겨먹고 안 줘요 그럼 엄청 분노가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한테 천만 원을 띵겨가서 안 갚았는데 너무너무 미안해 하면서 너무너무 정말 막 그래서 내가 괜찮다 안 갚아도 된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천만 원을 안 갚았는데도 아무렇지 않아요 저 사람은 백만 원을 안 갚았는데도 막 괘씸해 죽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돈이 진짜 실체가 있나요 심지어 10억 100억 1조를 날려도 그게 자신에게 크게 괴롭지 않은 경우도 있죠 수십조원 수백조원 자산가인 사람은 경기가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따라서 매일같이 수억 원씩 수조원씩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천억을 날려도 눈 하나 깜빡 안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이게 왜 그럴까요 그게 돈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돈에 대한 나의 이미지를 가지고 내가 부자니 가난하지나는 부자란 이미지 가난이란 이미지 돈이라는 이미지 이거를 매칭시키면서 자기가 허망한 허상의 괴로움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전부 다 이 세상이 진짜 괴로움이라는 건 없습니다 다 허망한 이미지 상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 그러니까 상을 타파하라고 하는 게 다 상을 이리저리 수합해서 내 스스로 괴로워하는 거예요 나도 없고 세상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자각하면 질문이 사라져요 질문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나요 진짜 지내야 되나요 제사 안 지내면 그 조상님이 우리를 막 미워하지 않을까요 요즘에 제사 심플하게 막 확 줄이고 안 지내고 내가 손 저 며느리한테까지는 안 넘겨주겠다 해서 뭐 그냥 저래다 그냥 부탁하거나 아니면 연구입화 하나 딱 하는 걸로 그냥 끝내거나 제사 아예 안 지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그런 분들이 와서 많은 질문하는 게 이거 안 했다가 내가 벌받을까 봐 두렵습니다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저 사람 귀신 씨인 것 같아요 내가 귀신 씨인 것 같아요 다른 인격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나 이 빙이 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제가 귀신을 봐요 근데 희한한 게 이 집에서 귀신을 잡고 봐서 무서워서 이사를 갔어요 이사를 갔는데 그 귀신이 이사 온 이 집까지 쫓아왔어요 제가 20대 때 그랬다 그러길래 하도 기도를 해달라고 해서 그 집에 가서 이렇게 기도 한 번 해줬어요 그때 이 보살님이 얼마 있다 와서 하 스님이 기도해 주고 간 다음부터는 귀신이 안 나와요 이게 다 뭘까요 실제 그 귀신이 있을까요 실제 나한테 들어오는 귀신 나도 없고 세상도 없는데 귀신이 어디 있어요 실제는 나와 세상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상으로 만들어진 나 상으로 만들어진 거짓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빙이 됐다 귀신이 있다 하는 것도 상으로 만들어진 귀신일 뿐이에요 상으로 만들어진 허망한 귀신 귀신이 쓰였다 이것도 자기 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진짜 이상한 말 하는데요 다른 사람 목소리 막 내는데요 왜 못해요 다 해요 사람은 마음 하나 일으키면 뭔 짓도 다 해요 불교적 전통에서 내가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봐서 그 기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 그거를 공부해온 사람들이 그 기도하면 그걸 체험하기 쉬워요 다른 종교에서 어떤 방언기도 같은 걸 보고서 나도 저런 걸 체험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마음을 낸 사람은 그걸 체험할 수 있어요 마음은 마음 먹은 대로 체험해요 왜 실제를 체험하는 게 아니라 실제 그것을 내가 겪는 게 아니라 허상으로 만들어 놓은 걸 내가 체험하는 거니까 다 허상으로 만들어진 것도 게임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뭔들 체험 못해요 마음 먹으면 부자 된다 부자 되죠 왜 실제 천억을 벌어서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왜 그 천억이라는 것도 내 마음에서 만들어낸 이미지의 천억이에요 전부 다 자기 마음에서 일치의 의심주의의 일치 모든 게 마음에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실제 바깥에 귀신이 있는 줄 아니까 어둠 밤에 가면 진짜 무서운 줄 알고 귀신이 나를 진짜 덮치는 줄 알고 진짜 귀신이 나한테 쓰이는 줄 알고 그래서 어디 가면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을 진짜 떼주는 줄 알고 떼줬는데 다시 왔어요 이런 얘기 했었고 이게 다 불의법이라는 아주 단순한 부처님의 가르침 이 진실 일치의 의심주라는 이 간단한 진실을 모르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영가가 진짜 있습니까 그 영가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제사 안 지내는 나라 사람들은 그럼 다 지금 못 살게요 다 힘들게요 제사 안 지내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제사 지내는 나라가 더 적죠 그렇다고 제사를 지내야 되냐 안 지내야 되냐 전통은 뭐 전통대로 그냥 아름다운 미풍 양속으로 전통으로 그냥 사회에서 다 그렇게 따라주니까 이게 공하다는 것을 알면서 그냥 따라줄 수 있죠 그러면 따라줘도 좋고 안 따라줘도 안 따라줘도 큰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무조건 다 필요 없다 이럴 필요는 없어요 안 그러면 살 수가 없어요 인생을 인생을 어차피 다 연극하면서 살아야 돼요 근데 그게 영국인 줄 분명히 알며 살면 걸릴 일이 없다 연극은 다 하면서도 해도 안 걸리고 안 해도 안 걸리고 이처럼 모든 법은 꿈과 같고 헛개비와 같습니다 그럼 우리 망념은 본래 고요해요 망념은 다 망령이에요 망념은 본래 고요해요 이 소리와는 똑같아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내 과거 내 미래 나의 괴로움 그거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허망한 거예요 본래 고요합니다 아무 일이 없어요 우리 인생에 내가 돈을 벌었다 아무 일이 없어요 돈을 날렸다 아무 일이 없어요 허상이에요 자식이 좋은 대학을 갔다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상 그런 상을 잠시 취해서 내가 기뻐했다가 괴로워했다가 그런 연극을 할 뿐이지 그런 일은 없습니다 따로 재밌게 그래서 유희산매로서 재미나게 인생을 즐기고 가지고 놀아요 노시란 말이죠 진짜인 줄 아닌 줄 알면 진짜가 아닌 줄 알면 꿈인 줄 알면 꿈 깬 채 자각몽을 꾸듯이 꿈 깬 채 꿈을 산다면 꿈은 꿈대로 열심히 사는데 돈도 벌고 다 할 건 다 하는데 막 걸릴 게 없죠 크게 얼마나 잘 웃겠어요 티끌 같은 경계는 본래 공하다 바깥 경계라는 티끌 그러니까 경계의 바깥 대상 바깥 경계 그게 다 티끌 같은 경계라 그러잖아요 먼지 같은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본래 공하다 실제 돈 실제 명예 실제 권력 이런 거 실제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에서 만드는 거예요 마음에서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신령스러운 앎은 어둡지 않으니 공적 영지라는 이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며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이 서로 은밀하게 전한 법인이다 3세의 모든 부처님과 역대의 조사들과 천하의 선지식들이 서로 은밀하게 전한 법의 도장 진정한 법 그 법이 뭐냐 무엇이 진정한 진짜 법이냐 공적 영지라는 이 마음이 바로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보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모든 법은 꿈과 같아요 모든 것들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꿈과 같아요 허상과 같아요 허깨비와 같아요 실제가 아니에요 생각은 막념 망념일 뿐이에요 허망한 생각일 뿐이라서 본래 고요하다 본래 없다 본래 정멸이에요 모든 생각 일어나더라도 그대로 정멸이에요 파도가 그대로 받아듯이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그 생각 자체가 본래 고요하고 바깥 경계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괴로운 일이 생기든 행복한 일이 생기든 심지어 내가 병 걸려 죽는 일이 생기든 나구 죽는 일이 생기든 어떤 일이 생기든 돈을 날리는 일이 생기든 돈을 버는 일이 생기든 그 모든 게 바깥 경계잖아요 바깥 경계 티켓 같은 바깥 경계를 내가 취한 건데 그 또한 본래 공해요 전부 다 본래 공해요 이게 진실이에요 이게 공적한 거예요 공적해요 세상은 나도 세상도 따로 없어요 그냥 공적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공적한 가운데 이 공적한 가운데 모든 법이 다 공한 그곳에 모든 법이 다 공해요 그냥 그런데 거기에 이 신령스러운 암은 어둡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이렇게 이렇게 확인된단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드러났다 사라지는 이거는 그냥 확인하죠 생생하죠 역력하죠 이건 진짜잖아요 이것만 진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 죽비를 때리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거는 허상이죠 진실은 진짜는 진짜 팩트는 이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이 사람은 좋아하고 저 사람은 싫어하고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그냥 이것만이 진짜지 이걸 가지고 생각하고 해석한 건 진짜가 아니죠 그 생각은 다 공한 거예요 허망한 거예요 망념이에요 망념 뜰앞의 잔나무 이걸 말뜻 따라가면 그건 망념이다 공하다 말뜻을 따라가면 진짜가 아닙니다 진실과 접할 수 없다 그런데 말뜻을 따라가지 않으면 말뜻을 따라가면 사람들마다 뜰앞의 잔나무를 떠올리는 게 다 다르겠죠 그럼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법은 하나니까 일불승 일진법계 하나의 법 오르지 하나의 한 법일 뿐이지 두 개 세 개 네 개 법이 없잖아요 뜰앞의 잔나무 이게 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뜰앞의 잔나무에서 첫 번째 자리로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거 그게 법이에요 뜰앞의 잔나무 했을 때 이 뜰앞의 잔나무를 다르게 해석하고 있는 그 해석된 것은 법이 아니란 말이죠 고양이도 깐아내기도 모든 백명이든 천명이든 그 모든 사람에게 뜰앞의 잔나무 이 하나의 똑같은 하나의 진실이 법이다 그냥 똑같은 이 하나의 여기서 확인되는 똑같이 확인되는 저 사람과 내가 다르게 확인될 것 같은 건 법이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소소형력하게 알잖아요 이 소리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죠 그죠 이 소리가 난다라는 사실을 알아요 그냥 저절로 그냥 눈두니까 저절로 이게 모든 게 다 보여요 보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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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해석하는 건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건 진짜가 아니잖아요 팩트가 아니잖아요 리얼 레알 팩트가 아니에요 그냥 그냥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스님이 죽비를 왜 저렇게 흔들까 이건 법이 아니고 이렇게 생각으로 따라간 법이 아니고 그냥 이거는 100% 생생하게 확인되잖아요 그냥 확인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분별로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소소형령하게 안다 그래서 영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공적 영지다 공항 가운데 텅 비어서 아무것도 없는데 희한하네 나도 없고 세계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는데 뭔가 이렇게 생각이 일어났다는 걸 알아요 본다라는 걸 알아요 듣는다라는 걸 알고 느낄 때 느끼는 걸 알아요 차 맛을 보면서 아까는 따뜻했고 지금은 식었구나라는 걸 그냥 저절로 알아요 생각이 일어나면 생각이 일어나는 걸 저절로 알고 그냥 이 공적 영지한 분별 이전의 첫 번째 자리에서의 암 이것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건 만들어내는 게 아니죠 이건 이미 있는 거예요 벌레 갖춰져 있는 거 한 번도 없었던 적도 없고 어디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있는 것과 여러분에게 있는 게 다른 것도 아니고 이게 얼마나 할까요 크기가 얼마나 할까요 이게 크기가 얼마나 해요 이 마음의 크기가 크기 몰라요 색깔이 있어요 언제부터 있었던 걸까요 누구한테는 더 크고 누구한테는 더 작을까요 깨달음을 얻은 부처님에게는 이게 더 투명하고 선명하고 아름다운데 우리에게는 희미할까요 그런 모양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가 아니다 그냥 늘 드러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근데 이건 볼 수 없어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눈이 눈이 이 컵 컵인가 이게 이걸 뭐라고 그러더라 찻잔 눈이 이 찻잔을 봄으로써 눈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찻잔을 보는 것뿐 아니라 찻잔 받침을 보고도 눈을 확인할 수 있잖아요 무엇을 보든 무엇을 보든 눈을 확인하듯이 무엇을 보든 무슨 소리를 듣든 이 법이 확인된단 말이죠 공적 영지안 이것이 먼저 확인되고 그 다음에 분별이 시작된다 근데 분별은 두 번째 세 번째 짜리 두 번째 세 번째 화살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이 첫 번째 짜리는 볼 때 확인되고 들을 때 확인되고 냄새 맡을 때도 확인될 수 있고 생각이 딱 난다라는 그 사실을 통해서 확인되고 도대체 뭐가 생각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이렇게 또 표현을 했어요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기 위해서 만약 이 마음을 깨달으면 참으로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이 3개를 초월하고 벌레의 집에 돌아가 단박에 의심을 끊을 것이다 보세요 이 마음을 깨달으면 단계를 거치지 않고 단계를 거칠 게 없어요 그냥 내가 서울에 있는지 어? 여기가 서울이었단 말이야? 하고 딱 대본에 확인하면 끝이지 그럼 뭐 아 여기가 서울이라는 걸 내가 50% 알았어 60% 알았어 이렇게 안 와요 자기가 히말라야 정상에 있다는 것을 정상에 있는 사람이 여기가 정상이야 아 그래? 이러면 끝나는 거지 단박에 아는 거지 나 한 30% 안 것 같은데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박에 단계를 거치지 않고 바로 부처의 경지에 올라 왜? 본래 부처의 경지이기 때문에 언제나 단 한 번도 부처의 경지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단박에 부처의 경지에 올리지만 오르는 것도 아니에요 늘 그 자리니까 그럼 나 방편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부처의 경지에 올라 걸음걸음이 3개를 초월하고 걸음걸음이 6개 3개 3개 3개를 초월해요 3개가 따로 없으니까 여기가 다 3개니 3개가 어디 있어요 3개를 초월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3개를 초월하는 거예요 단박에 이 자리를 확인하는 그것이 3개를 초월하는 거예요 그것이 3개를 초월하는 거예요 여기 저기 거기 시간 공간 이 모든 것을 단박에 초월하게 된다 그래서 본래의 집으로 돌아간다 본래의 집 그냥 내가 늘 있던 그 자리 늘 내가 있던 그 순간 그 자리를 그냥 쓰게 된다 그래서 단박에 의심을 끊을 것이다 이제 더 찾지 않는 거죠 더 의심하지 않는다 더 이상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냥 이것뿐이니 이것뿐이라는 게 늘 확인하니까 늘 확실하니까 처음에는 늘 확실하다 이런 표현이 좀 낯설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꾸 스스로도 뚫려 보고 자기 뺨도 한번 때려보고 이게 맞니 맞니 하고 물어도 보고 그러겠지만 꼭 뭐 그럴 필요가 없죠 볼 때 확인되고 들을 때 확인되고 늘 확인되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되고 인간과 천상의 스승이 돼요 단박에 자비와 지혜가 서로 도와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롭게 함으로 인간과 천상에게 공양을 받게 될 것이니 하루에 만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이 선오르기 이런 얘기 많이 나와요 하루에 만냥의 황금이라도 쓸만하다 이 돈이 많고 적은 게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그럼 이런 사람은 만냥의 황금을 써도 낭비한 게 아니에요 그 돈을 소화시킬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그대가 만약 이와 같다면 참다운 대장부로서 평생 할 일을 다 마친 것이다 이게 이게 진짜 평생 할 일을 마친 거예요 평생 할 일을 이렇게 마치는 거지 이렇게 공부를 통해서 마치는 거지 돈 많이 번다고 내가 자금 노후 자금 넉넉히 만들어 놓은다고 자식들까지 심지어 손자까지 다 쓸 수 있는 자금을 넉넉히 만들어 놓은다고 평생 다 할 일을 마친 걸까요 그 돈 때문에 자식들이 싸울 수도 있는데요 이게 안 되는 일이 아니다 되는 일이다 그리고 더 놀라운 점은 이게 참 고마운 점은 고마운 공부인 것은 세상 공부는 공부 잘하는 건 타고나고 노래 잘하는 것도 타고나고 일 잘하는 것도 타고나고 잘생긴 것도 타고나고 다 타고나야 돼요 자기 기질적으로 자기가 잘하는 거는 그냥 별로 안 해도 잘해지잖아요 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만 그런데 딱 하나 이 공부는 머리 나쁜 사람이 죽도록 공부해도 머리 잘하는 사람만 이해하는 걸 이해할까요 이해 못해요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키 작은 사람이 죽도록 키 크려고 해도 키 커질까요 안 커져요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제가 정말 많은 사람 만나보잖아요 신기하게 이 공부 하나는 공부 아무 상관없어요 공부 잘하고 못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아무 상관없어요 불교 공부 오래 했고 적게 했고 상관없어요 수행 잘하고 못하고 진짜 상관없어요 심지어 타종교인 아무 상관없어요 오히려 오래 공부한 불자보다 이제 막 공부하기 시작한 타종교인들 그런데 마음 요즘 유튜브가 놀라운 점이요 유튜브를 통해서 종교 이런 게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는 하나 믿는 거예요 나는 교회 나는 성당 나는 절 그냥 다니던 거니까 그냥 다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은 열고 기독교 천주교인들이 스님 본문도 듣고 철학 강의도 듣고 막 이래 왔다 갔다 듣더라고요 마음을 열고 들어요 이렇게 마음을 열고 듣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불교의 마음을 열 정도니 얼마나 마음이 열려 있었겠어요 타종교인데도 불교의 마음을 열고 본문을 듣는다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히려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내가 불교 공부 많이 했다는 상이 있으니까 저 스님 저거 아닌데 내가 공부한 바로는 저거 아닌데 이렇게 계산하고 따지며 듣다 보니까 마음을 열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 공부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오히려 여기 불이법에 이 자리에 뭔 차별이 있어요 아무런 차별이 있어요 공부 많이 하고 작고 하는 사람 똑같아요 남자 여자 똑같아요 어디 여자는 성부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불교가 어찌 보면 상을 자꾸 조장하는 성향이 있는데 이게 인도의 독특한 문화 때문에 생긴 거지 그거 계속 쥐고 보시면 안 돼요 보세요 목사님 신부님보다 오히려 스님들은 머리도 깎고 신승복 입고 하니까 더 상이 스님 상이라는 게 되게 크잖아요 스님은 되고 나는 안 된다 이거 엄청난 상이에요 스님과 제가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 절대적으로 스님은 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와는 완전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타정교의 타정교의 어떤 결정론적인 사고방식 딱 이분법적인 사고방식에서는 그게 말이 맞아요 왜냐하면 신과 인간이 엄연히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직자와 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심지어 성직자가 파괴를 해도 그 어떤 성직을 받았던 그것은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이런 실체성을 지녀요 불교는 스님은 개를 받았기 때문에 실체성을 지니는 뭔가가 있다 이건 말도 안 된 소리예요 나는 결혼했기 때문에 나는 성관계를 하기 때문에 나는 개율을 좀 더 어기기 때문에 나는 술을 먹기 때문에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술을 먹으면 당연히 방해는 되겠지만 또 나는 담배를 피기 때문에 나는 생활습관이 어떻기 때문에 나는 오신채를 먹기 때문에 나는 맵고 짠 걸 좋아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한다? 아닙니다 보조적인 개율이라는 것은 그걸 지키면 좋은 울타리가 되긴 해요 울타리가 되긴 해요 당연히 그런 공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중생들은 조금 더 개율을 지키고 사는 게 당연히 훨씬 좋죠 왜냐하면 마음에 거리끼는 게 있으면 죄의식 같은 게 거리끼는 게 있으면 마음이 고요하지 못하니까 공부가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차이지 뭐 여자라고 못 깨닫고 제가자라고 못 깨닫고 절대 그런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다르다고 하면 그건 불교가 아니에요 불의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마음을 비우고 공부를 하면 공부가 된다니까요 오늘 아침에 제가 아까 글을 올려놨는데 오늘 아침에 어떤 법은님이 이런 메일이 한 번씩 와요 그런데 이렇게 가끔 한 번씩 제가 자주는 안 올리는 이유가 이거에 또 하나의 상이 될까 봐 그러긴 하는데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공부 이야기를 들으면 저렇게 공부가 되나? 나도 저렇게 돼야 되는데 자꾸 기다리는 마음을 가지고 상을 가지기 때문에 그런데 가끔 이런 이야기는 조금 도움이 되겠다 싶은 것들은 가끔 한 번씩 올려드리는데 이분 얘기도 한 번 들어보세요 그냥 본문을 듣다가 참 나름의 괴로움의 소멸이 온 거죠 스님 제가 어릴 적 부모님을 한꺼번에 여의고 평생을 엄청난 고통과 불행 속에서 살았었습니다 지금 갑자기 울컥해지네요 스님 제가요 작년 12월 중순부터 그냥 사람이 확 뒤집어졌어요 좋아지고 달라지고 성장하고 해서 많이 편안해지고 홀가분해지고 고통도 훨씬 없어지고 우울도 없어지고 삶의 짐, 무게가 너무너무 가벼워졌지만 그 전에는 그래도 못 놓고 있던 것이 가족 간의 화목이나 제 노후에 대한 걱정 같은 것들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았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붙들고 있던 그 무거운 제 스스로 짊어지고 있던 그 평생의 무거운 짐이 그런데 어느 날 내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삶을 더 가볍게 또 즐기면서 살게 되었습니다 예전에 가벼워져서 행복하다, 즐겁다 라고 말씀드린 것에 비하면 지금은 완전히 자유롭습니다 제가 스스로 생각으로 저를 걸러 넘어지게 했고 저를 묶어서 오도가도 못하면서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특별한 계기가 뭐였냐? 딱히 없습니다 그냥 계속 법문 듣고 저를 알아차리고 스님 가르침 떠올리면서 제 삶에 적용도 하고 깨닫고 싶어서 몸부림이 날 정도로 간절해 하기는 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제가 성장했습니다 달라졌습니다 가 아니고 제가 아주 확 다 뒤집어진 듯 그냥 내면이 완전히 달라져서 자유로워서 새처럼 홀홀 날고 싶습니다 제가 묶었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니 이렇게 가벼운 것을 이렇게 행복한 것을 이렇게 평안한 것을 또 이렇게 단순한 것을 스님 저는요 매일이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하고 긍정적이고 제 실수나 잘못 화나 짜증을 나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저를 비난하거나 자책하거나 그런 게 전혀 없이 그냥 이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기가 너무 편하고 가볍습니다 거기에 머물면서 괴로워하고 자책하며 다음에 이어지는 제 삶을 사는데 방해가 되고 다음 이어지는 삶에 집중을 못하고 했었는데 일어날 뿐 일어났을 뿐 그리고 다 그냥 지나가 버리니까 너무나 가볍고 좋습니다 첫 번째 자리 그 자리를 알고 싶어서 지난번 11월 즈음에 정말 너무나 몸부림이 날 정도로 간절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해 하면서 지내고 있던 중 며칠 후 출근을 하며 제 몸과 마음을 바라보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노래가 부르고 싶어서 노래를 부르는데 갑자기 왼쪽 갈비뼈 안쪽에서 그러니까 제 몸 안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고 있는 그것을 노래보고 있는 뭔가를 보았습니다 아주 눈에 불을 켠 듯 살아있는 눈빛으로 강렬하게 딱 바라보는데 제가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우주보다 더 큰 무언가가 느껴졌습니다 우주보다 더 큰 그러나 크기를 알 수 없지만 크기를 헤아릴 수 없지만 우주를 다 덮고 있는 듯 우주를 한눈에 다 보고 있는 듯 제가 우주를 다 덮고 있는 듯 그런 이상한 것이 보여지고 느껴지고 그랬었습니다 이것이 마음인가 그냥 마음인가 보다 하고 출근을 해서 그냥 일을 했습니다 제가 느낀 것이 본 것이 맞는지도 모르고 물론 제 망상일 수도 있죠 알 수가 없어서 그냥 심장이 좀 두근거리며 계속 걸었습니다 그 바라보던 것이 생각나서요 그런 것을 느끼고 보고 난 후 저는 큰 변화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뭔가가 확 달라지지도 않았고 다만 번뇌가 왔을 때 알아차리고 제자리로 돌아오는데 너무나 빠르고 확실하게 딱 어떤 확실한 자리에 선명하게 돌아온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12월 계기들은 있었지만 제 노후나 가족에 대한 집착들이 확 놓여지면서 저는 자유의 몸과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올감했던 제 기질이나 성격이나 도덕성 때문에 스스로 묶여있던 것들로부터 힘들던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며 저는 그냥 자유하다는 말씀이 저를 요즘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단어인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 생에 새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늘 하고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 자유가 없다는 생각에 뭔가에 너무나 묶여있어서 괴롭다는 생각이어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래서 집 근처 산에 가서 나무들 사이로 부는 바람소리를 들으며 그 바람을 느끼며 자유롭게 새가 되어 나는 상상을 했는데 진짜로 독수리가 되어서 제가 나는 듯한 느낌도 생생히 느낀 날도 있었습니다 이제 상상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제가 새가 되어 자유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스님께 저의 달라진 모습을 말씀드리려니 갑자기 울컥해진 이유가 스님 생각이 나서요 스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저는 오늘의 저는 없다는 생각을 하니 울컥했습니다 이 기나긴 고통의 터널에서 이 환한 빛 자유의 빛을 보는데 참으로 길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제가 달라지려니 종이 한 장 차이로 확 단번에 단박에 바뀌어버리는 것을 체험을 했습니다 물론 아직 갈 길이 멀고 먼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삶에서 엄청나게 빠르고 빠르게 성장하고 달라진 것에 감사함 행복함을 느끼며 하루하루 잘 살고 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어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한 번씩 접할 때마다 제가 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을 정도예요 저러다 깨달을 수도 있나 저렇게 가능하단 말이야 제가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면서 요즘에 느끼는 것이 야 정말 이건 무문관이구나 따로 길이 없는 길이구나 어떤 특정한 방편에만 있는 길이 아니구나 꼭 불교를 통해서만 가는 길도 또 아니구나 정말 길 없는 길 그러나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그 공통점이라면 괴로움 속에서 벗어나야 되겠다라는 괴로움을 처절하게 느껴봤던 사람 그리고 이 괴로움에서 벗어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던 사람 이런 사람이 불교도 몰랐는데 문득문득 깨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런 사람이 나중에 불교를 공부하다가 깨닫는 사람도 있고 또 뭔가 이 간절한 발심 이 괴로움을 통해 불교로 들어와서 이 법문을 듣다가 내 인생이 괴로우니까 여기서 벗어나야 되겠다라고 발심을 하고 그리고 법문 듣다가 깨어나는 사람 이런 경우가 가장 많긴 하지만 그런 다양한 경우들이 있을 수가 있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물었다 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것이 텅 비고 신령스럽게 하는 공적 영지의 마음입니까? 공적 영지를 앞에서 말했다 보니까 이렇게 답하는 거죠 그대가 지금 나에게 묻는 그것이 바로 그대의 공적 영지의 마음인데 어째서 돌이켜 비추지는 않고 밖에서 찾는가? 스님 공적 영지의 마음이 도대체 뭡니까? 그게 공적 영지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공적 영지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습니다 모르겠다 하는 그것을 자기가 잘 알고 있잖아요 지금 내가 모르니까 모른다는 거 알고 이렇게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내용물은 중요하지 않아요 아느냐 모르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모른다는 걸 확실하게 알고 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뜨거운 손에 물을 대면 뜨겁다는 걸 알고 차가운 손에 물을 대면 차갑다는 걸 알고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이것을 통해 이 살아있는 깨어있음이 이 살아있음이 이렇게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도대체 공적 영지가 뭡니까? 도대체 법이 뭡니까? 그 묻고 있는 너다 그 묻고 있는 그것이 바로 그거 아니냐 내가 이제 그대의 분상에 의거해서 바로 본래의 마음을 가리켜 직진심하여 그대를 깨닫게 할 것이니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말을 들어라 항상 이렇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내 마음을 들어라 분별하여서 말고 해석하지 말고 들어라 이 소리예요 해석으로 듣지 마라 분별하여서 듣지 말고 그냥 들어라 이 소리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보고 듣고 웃고 말하고 혹은 성내거나 기뻐하거나 또는 옳다 그르다 하는 가지가지의 행위와 동작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느냐 보는 거 누가 보느냐 보는 놈이 누구냐 듣는 거 누가 듣느냐 웃는 거 말하는 거 썩내는 거 기뻐하는 거 썩내는 거 나쁜 놈하고 썩내는 이거 누가 하느냐 크게 바로 붙여인데 기뻐하는 거 옳다 하는 거 그르다 하는 거 옳다 그르다는 분별이잖아요 근데 분별의 내용 따라가기 전에 옳다 하는 이 마음 그르다 하는 이 마음 옳고 그르고라는 내용을 따라가지 않으면 그 옳다 이전에 옳다가 바로 이거고 그르다 이전에 그르다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는 가지가지의 행위와 동작은 필경 누가 그렇게 하고 있느냐 만약 육신이 움직이게 하는 거라면 내 몸이 하죠 이런 게 하는 거라면 어째서 금방 목숨이 끊어진 사람은 몸은 아직 썩지도 않았는데 그 지금 눈이 딱 끊어진 사람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코로는 냄새 맡지 못하고 혀로는 맛을 보지 못하고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이 반드시 그대의 본 마음 본심이지 그대 육신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육신이 하는 게 아니다 육신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하는 거 눈 뜨고 있으면 다 봐야 되잖아요 눈 뜨고 못 보는 경우 태반이죠 눈 뜨고 뭐만 봐요 자기 관심사만 봅니다 자기 좋아하는 것만 봅니다 여행을 가서도 여행길을 보면 다 달라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니까 자기에게 본 것이 달라요 육신이 보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보는 게 아니에요 눈이 보는 게 아니다 보는 내용 분별해서 보면 분별의 눈으로 보는 건 어때요 또 다 달라요 다 자기가 분별한 눈으로 보니까 안식으로 보는 것은 분별의 눈으로 보는 것 뿐이다 안식으로 보는 것 이전이란 말이죠 안식은 보자마자 분별하는 마음을 안식이라 해요 보자마자 분별해서 아는 마음 이전이다 첫 번째 짜리다 그러나 이것도 여기 말하는 것처럼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은 왜 소소영령하다고 불렀어요? 분별해서 아는 마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인도에서는 순수의식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다 근데 그 말도 부족하지만 말일 뿐이지만 그러니까 분별하기 이전에 분별이 일어나기 이전에 순수하게 소소영령하게 아는 마음 그래서 이 몸이 육체가 바로 나라면 몸은 움직이지 못하고 손은 잡지 못하고 발은 걷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보고 듣고 움직이는 것이 반드시 그대의 본 마음이지 그대의 육신이 아니면 알 수 있다 자기 본 마음이 보게 하고 이 시체를 누가 끌고 다니느냐 이거는 이것도 실제 내가 아니고 아까 그랬잖아요 몸도 내가 아니고 생각도 내가 아니고 세상도 우주도 다 내가 아니다 실제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렇게 그냥 그냥 알아요 그냥 그냥 이렇게 소리 나면 소리 나는 줄 알고 맛을 보면 맛보는 줄 알고 배고픔 배고픈 줄 알고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어요 삶이 삶이 저절로 일어나고 있어요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삶을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난 행복해서 불행했어 나는 죄 지은 사람이야 난 착한 사람이야 그런 나는 없습니다 죄 지은 내가 없어요 착한 일을 한 내가 없어요 내가 그 일을 한 내가 없습니다 나는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일이 인연 따라 벌어졌을 뿐이에요 연기법의 소행이 있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고 그냥 연기법이 일어난 거예요 그냥 연기법에 따라서 그런데 이 생각이 내가 그때 그거 했어 나 잘했지 하고 인정받고 싶어 하고 내가 그때 그걸 못했어 나는 나쁜 놈이야 나는 죄를 받아도 싸 하고 죄의 시계가 사로잡힐 뿐이에요 자기가 자기가 그런 자기가 없어요 죄를 지은 자기도 없고 복을 지은 자기도 없습니다 인연 따라 일어나요 그런데 우리는 아닌데요 저는 제가 스님 법문을 들으러 올 건지 말 건지를 제가 아침에 결정하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일어나서 갈까 말까 갈까 고민하다가 결국엔 내 자유의지로 갈 거를 선택했는데요 밥 먹을 때도 그렇고 애들 학교 대학교 보낼 때도 그렇고 다 내가 선택했는데요 남편 이 남편하고 결혼할까 말까 내가 선택했는데요 그 선택한 내가 없습니다 그 선택은 어떻게 내려졌을까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일어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뭐에 따라서 일어났을까요 자기 업습에 따라서 살아온 업의 습관 업습에 따라서 그 결론을 그렇게 내게 돼요 예를 들면 이러죠 딸이 아빠 아빠를 맨날 욕하면서 난 아빠 같은 남자랑 죽어도 결혼 안 할 거야 안 할 거야 하면서 나도 모르게 아빠 닮은 남자를 선택해요 자기도 모르게 나중에 선택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내가 그렇게 싫어했던 아빠 닮은 남자였네 이놈이 그때 가서 깨달아요 이게 색안경이 콩깍지가 껴서 20대 때 콩깍지가 껴서 시집장가 가잖아요 그럼 어른들은 콩깍지가 안 껴있으니까 훤히 보이잖아요 야 너 재랑 결혼하면 큰일 난다 뻔히 보이는데 자식은 아무리 얘기해줘도 안 듣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식은 얘기해줘도 안 들어요 그리고 얘기해줘도 안 들어야 결혼할 수 있어요 해보니까 아시잖아요 내가 제정신 차리고 있으면 결혼 못하죠 그러니까 나이 한 40, 50 뒤늦게 결혼 못한 사람들은 아니면 한 번 실패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 중에는 아니면 한 80이 넘으신 할머니들 아주 도인처럼 말씀하세요 뭐라 하시냐면 남자 다 철회해버렸어요 한 40, 50대에서 혼자 사는 게 딱 즐거운 사람들은 뭐하러 귀찮게 결혼을 하느냐 뭐하러 쓸데없이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안 해본 것도 아니고 한 번 가보신 분들은 한 번 가보고 나니 그 뭐 좋을 것도 없고 거기 내가 뭐하러 그거 맞추면서 내가 또 그렇게 살겠느냐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계산이 많으니까 결혼을 못해요 계산하는 게 많으면 절대 결혼을 못합니다 왜 완벽한 사람 없거든요 또 완벽한 사람은 나한테 계산이 안 맞아 나는 계산이 맞는데 사람은 나한테 계산이 안 맞아 자기가 손해보는 것 같지 그러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세강경 그러니까 이게 참 신기한 거죠 20대 때 못 모를 때 콩깍지 껴가지고 못 모를 때 그때 그냥 못 모를 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결혼에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실패한 게 아니고 업이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심지어 내가 너무 괴로워서 죽을 것 같은 일이 생겼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죽지 않게 만들려고 단기 기억상실을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그 너무 괴로웠던 충격적이었던 사건을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게 만들어버려요 기억상실이 오게 그래서 삶을 그냥 편안하게 살게 돼요 그걸 잊어버려야 내가 사니까 내가 한 겁니까 저절로 일어나요 그런데 저절로 일어난 것에 대해서 내가 사사건건 해석하죠 분별해서 내가 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실수했어 나라는 아상을 개입시켜서 내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자꾸 분별을 입히는 것 뿐이에요 그런 일이 본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사대는 지수화풍 사대는 성품이 공한 것이어서 거울 속에 영상 같고 물 속에 달과 같은데 어떻게 항상 뚜렷이 알고 분명하고 어둡지 않아 항하강의 모래알같이 한량없는 묘한 작용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신통과 묘용은 물을 깃고 나무를 운반하는 것이라 하였다 이 육신을 이루고 있는 이 사대는 성품이 공한 것이어서 이 몸뚱아리 이 세상 아까 말한 모든 것들 모든 법 모든 것들은요 뭐와 같으냐면 아주 중요한 불교에서 아주 되게 기가 막히게 한 비유예요 이 세상 모든 있는 것들 인연 따라 생겨난 모든 것들 유의 조작된 유의법의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거울 속에 비친 영상과 같아요 거울에 비친 영상은 실제 그 거울에서 그 영상은 비치지만 실제 그 거울 안에는 그걸 찾아볼 수 없잖아요 그냥 비친 것 뿐이지 비춰서 드러난 것 뿐인 실제 거기 안에는 그게 없잖아요 거울이 진짜인 줄 알고 거울에 예쁜 여자 얼굴이 비춰서 예쁜 남자 얼굴이 비춰서 진짜인 줄 알고 뽀뽀를 하려고 해도 그 사람하고 뽀뽀할 수 있어요 거울 표면에 놓아 뽀뽀 못해요 돈이 있어서 아무리 좋아서 그 돈을 가지려고 해도 거울에 있는 돈을 찾으려고 힘을 주면 거울이 깨질 것밖에 더해요 있는 것 같지만 비춰진 것 뿐이지 없는 거다 이거예요 비춰서 있을 뿐이다 실제 없는 거예요 비춰진 것 뿐 마찬가지로 물속의 달과 같다 물속의 달이 이렇게 비춰요 이 컵 속에도 달이 비치고요 바다 위에도 달이 비치고 호수에도 달이 비쳐요 그런데 그 달은 실제 있어요 그냥 비춰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뿐이에요 그러면 이게 있는 걸까요 없는 걸까요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에요 없는 거라고 하지는 비치는 건 비춰서는 있어요 그런데 진짜 있다고 하려니 이 달을 잡으려고도 잡을 수가 없어요 비춰 드러난 것일 뿐이기 때문에 비춰진 것일 뿐이기 때문에 실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모든 것이 이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있는 모든 것 듣고 있는 모든 것 경험하고 있는 모든 삶 느끼고 있는 모든 것 5원 12초 18개가 전부 다 이렇게 비춰서 있는 것처럼 착각될 뿐이에요 그걸 아까 제가 계속 얘기한 설명이잖아요 어제 좋은 일 있었어 그 기억이 기억이라는 이미지로 거울 속의 영상처럼 기억이라는 영상이 상으로 이렇게 드러날 뿐이에요 그 드러난 것을 우린 실제 한다고 생각하니까 어제 내가 정말 좋은 일 있었어 어제 그놈이 나한테 진짜 욕했어 그걸로 지금까지 괴로워하잖아요 그는 실제가 아닌데 거울 속에 아무리 나쁜 하는 사람이 있어도 실제 그 사람을 응징하려고 때리면 거울만 깨지지 그 사람은 없어요 그럼 비춰진 것 뿐이지 영상이 비춰진 것 뿐이지 영상이 비춰진 건 상이에요 금강경에서 말하는 상 모든 상을 타파해야 되잖아요 거짓된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를 딴 사람이 똑같이 봤는데 딴 사람은 다른 이미지로 기억해요 좋은 이미지로 기억할 수 있어요 거울에 비친 영상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에요 모든 것은 여러분 자식, 남편, 돈 돈이 진짜 진짜 돈이 있으면 행복해 이렇게 느끼지만 돈이라는 이미지가 내 안에 이미지로 기억된 거예요 사실 실제 여러분이 돈 때문에 행복할까요? 통장으로 막 돈이 입금됐다 빠졌다 입금됐다 빠졌다 이러면 우리는 크게 감이 안 오잖아요 내 손에 실제 돈이 지어졌다 없어졌다 하면 조금 더 감이 더 오거든요 아파트 값이 막 올랐다 떨어졌다 해도 그냥 모르고 살았으면 실제 오르고 실제 떨어진다 아무 일이 없잖아요 무심하게 그냥 살면 근데 거기 일일이 신경 쓰고 살면 매일같이 아파트 값 오르고 떨어지는 거 아니면 주식이 오르고 떨어지는 거 매일같이 막 그 그래프 하나에 막 울고 웃고 할 거 아니에요 아니 컴퓨터에 있는 디지털 신호 하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신호 하나가 나를 울고 웃고 한다는 게 너무 웃기는 일 아니에요 거울에 비친 형상 모양일 뿐이에요 영상일 뿐이에요 그림자일 뿐이다 호수 위에 비친 달일 뿐이다 그 상이에요 그냥 상 내 마음에 투영된 상 전부 다 투영된 상이에요 실제는 아니다 거울에 비친 그림자가 그 거울 안에 실제 뭔가 공간을 점유하고 있을까요? 달이 실제 그 물 위에 가서 달을 잡으려고 하면 그 물 위에 한 몇 센티만큼은 그 달이 달의 공간인 걸까요? 실제 그게 달의 공간인 걸까요? 그래서 그 달은 내가 만지지 못하는 걸까요? 달의 공간이 없어요 비춰진 것 뿐이지 실제 개가 있는 곳은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물을 뜨면 거기 분명히 달이 있었는데 그걸 떠보면 달이 없어요 본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것이 그와 같습니다 삶이 그와 같다 이 세상은 실제 있는 게 없다 그렇게 실제 있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항상 뚜렷하고 밝은 분명해서 어둡지 않은 이런 신묘한 한량없는 묘한 작용 이런 걸 어떻게 일으킬 수 있겠느냐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할 줄 알고 움직일 줄 알고 여러분 이렇게 삶을 살 줄 알아요 늘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이게 진짜 신기한 일 아니에요 텅 비어서 공헌한데 아무것도 아닌데 무한대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또 이렇게 거울 속에 비친 영상이 이렇게 진짜처럼 움직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고 있고 제가 스님인 척 하면서 설법인이라는 영상을 찍고 있고 여러분은 신도님인 척 하면서 또 얘기를 듣고 있고 이런 일이 이게 신묘한 일이에요 신통 묘한 작용이다 신통 변화란 말이에요 실제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스님으로 변하고 신도로 변했잖아요 이게 신통 변화예요 이게 신통 자제한 일이에요 이게 임재스님이 말하는 선의 시크릿이에요 요즘 서양에서 시크릿이라서 되게 유행했지만 실제 시크릿이 비밀이란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진짜 비밀은 다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데 본인이 본인이 못 보는 거죠 진짜 비밀이 이렇게 100% 드러나 있으니까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우아 같은 것도 보면 어디다 숨길까 했는데 너무 귀한 거라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드러나 있게 숨긴다 이러잖아요 다 드러나게 100% 다 드러나게 숨겨버리니까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도 못 찾았잖아요 부처님만 딱 찾아가지고 이걸 우리에게 이렇게 일러주시는 게 얼마나 이걸 어떻게 찾았을까요 어떻게 찾았을까요 정말 이것을 100% 드러나 했기 때문에 나로서 드러나 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신묘한 일 아니겠어요 이게 신통한 일이고 신통묘한 일이고 이게 신통묘형이다 이게 신통력이 신통력 그러니까 이 신통력을 써서 우리는 물 한 모금을 마셔요 목마른 줄 알고 목마르면 물 마실 줄 아는 이게 신통력이에요 신통변화예요 길을 걸을 줄 아는 게 이게 신통변화예요 물 위를 걷는 게 신통이 아니고 길 위를 걷는 게 신통이다 하늘을 아는 게 신통이 아니고 배고플 때 배고플 줄 아는 게 신통이에요 목마를 때 못 말 줄 아는 게 신통이고 돈을 벌 때 벌 줄 알고 날릴 때 날릴 줄 아는 게 그게 신통자재함이에요 내가 성공할 때 성공할 줄 알고 실패할 때 실패할 줄 아는 게 그 신통묘유예요 젊을 때 젊은 줄 알고 젊었을 때도 있고 늙었을 때도 있는 거 이게 진짜 신통자재함이에요 늙지 않고 평생 탱탱한 피부를 간직했으면 좋겠다 이건 허망한 망상이고 늙는 게 신통함이에요 변해가는 게 신통함이고요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물하십시오